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은혜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은혜의 왕국은 어디에 건설되는 것이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건설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왕좌가 보좌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은혜의 보좌라고 했고 하나는 영광의 보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저 하늘나라에 있는 영광의 보좌의 왕도 되시고 사람들 마음속에 건설되는 은혜의 왕국의 왕도 되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침례 요한은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는데 이 침례 요한은 이 세상이 영광의 왕국이 되는 줄 생각하고 전했어요 그는 그래서 엘리아가 기도했을 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라주고 엘리아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꽈르릉 하는 위험을 가지고 이스라엘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요한은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하면 하늘나라가 도래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침례 요한의 뒤를 따라서 바로 그분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사람 마음속에 건설되는 은혜의 왕국이었고 침례 요한이 전하는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보이도록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저렇게 이 세상의 왕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초림 때에 처음에 오셨을 때에 세운 왕국이 영광의 왕국이 아님을 분명히 말했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왕국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세상에 영광의 왕국이 생길 거라고 그는 전하고 예수님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될 거라고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의 왕권은 그분의 두 왕국을 상징하는 두 보자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은혜의 보자는 은혜의 왕국을 대표하며 영광의 보자는 영광의 왕국을 대표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왕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가 세우는 왕국은 은혜의 왕국인데 그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랬더니 내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내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의 왕국이 이미 건설되는 사람들 창기와 세리들이 이미 그들의 마음에 이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기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도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 즉 예수님을 영접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마음속에 은혜의 왕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영광의 왕국을 전하는 사람이었지 은혜의 왕국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한 첫째 가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고난에도 으뜸 가는 사람이었다 광려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자기 말에 귀를 귀리던 많은 무리에게서 떠나서 요한은 이제 톡을 감방의 벽 속에 갇혀 있었다 그는 헤롯 안디바의 성체 안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하던 침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책망을 했다가 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아주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방 왕으로 취임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은 요즘 말로 킹메이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청년 예수를 왕이 될 수 있도록 잘 길닦아 주었으니까 이제 저 청년이 왕이 될 때 취임할 때 나를 국무총리 자리 하나는 주겠지 그거를 기대하고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아 이 날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내도 이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를 이 감옥에서 꺼내줄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헷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헷갈렸냐면 광야의 선지자에게는 이런 모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한 신비처럼 보였다 아니 내가 저 메시아가 왕이 될 거라고 선포를 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내가 길 닦아줬는데 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왜 나를 안 꺼내주지? 그리고 왜 빨리 왕으로 등극을 안 하지? 그러면서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광야의 침내위한 선지자에게는 이런 모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한 신비처럼 보였다 때때로 여러 시간 동안 마귀의 속삭임이 그의 정신을 괴롭게 하였으며 심한 공포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안 건져주지? 그러면서 그때마다 사탄 마귀가 그의 마음 속에 끔찍한 어둠을 집어넣으면서 속은 거야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속은 거야 이런 생각을 넣어주면서 이 침내 요한이 마음의 평정이 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시간 동안 마귀의 속삭임이 그의 정신을 괴롭게 하였으며 심한 공포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 오랫동안 고대해오던 구주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기별은 무슨 의미가 있었던가 요한은 자기가 전도한 결과에 쓰디쓴 실망을 느꼈다 아니 내가 저 메시아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를 닦아줬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내를 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그는 아주 쓰디쓴 실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의심에 두려움에 공포에 떨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에게 확실하게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구주의 제자들처럼 침내 요한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 천국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도 침내 요한처럼 이 세상에서 국무총리나 국회의장이나 뭐가 될 걸 기대하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는 예수께서 다이세의 보자를 취하시리라고 얘기하였다 예수님이 다이세의 왕자를 차지할 걸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구주께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당황하여 근심하게 되었다 그는 버렸어야 할 인간적인 자만과 권력의 높은 주의들을 기대하였었다 이것이 침내 요한의 본정신이었어요 그는 메시아를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으로 지적하였었다 요한은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왔다 그는 엘리아와 같이 요하께서 불러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친히 드러내시기를 기대하였다 침내 요한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에 권력자로 능력자로 보여지는 그러한 왕으로 취임하기를 침내 요한은 간절히 바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엘리아와는 아주 다른 조용한 모습으로 사람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등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은 외적 과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엘리아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고 그렇게 외적 과시에 의해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침내 요한은 알지 못했어요 은혜의 왕국은 외적 과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자의 심령에 끼치는 그 영향에 의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 보인다 신자의 심령에 끼치는 그 영향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그 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고 그것이 왕을 자기 마음에 영접한 것이며 그때부터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다고 하는 것을 침내 요한이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왕국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가르쳐셨다 이것은 침내 요한으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되고 그분의 재림 때의 영광의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도 우리 마음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마음의 은혜의 왕국이 건설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은혜의 왕국이 건설 중인 사람들을 데리고 저 영광의 왕국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지 않은 사람은 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침내 요한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날마다 굴복된다는 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아포기를 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지금 아주 조그맣게 은혜의 왕국이 건설 중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크게 건설 중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영광의 나라의 완전한 건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은혜의 왕국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영광의 왕국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없는 사람은 저 영광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침례 요한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의심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사단에 의해서 막 마음이 괴로울 때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 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 예수의 흠 없는 순결성 그리고 요한이 구주 앞에 나갔을 때에 그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 성경의 예언들의 증언 등 이러한 모든 기억이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꺼내주지 않으니까 이것이 막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 위에 내리셨던 성령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는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 둘을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요한은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요? 아니요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 오실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침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대답하라 그러던데 물어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가서 전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 보고 여기 좀 이렇게 서 있어 너희들은 여기 서 있어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보고 그것을 그대로 침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줘 그러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다 영생을 얻는다 지금 침례 요한은 막 미끌미끌해요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나를 잘 봐 나를 잘 보고 이것을 그대로 가서 전달해야 돼 그랬어요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시기 전에 골로세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사단의 소나기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8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많은 이들을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로부터 고쳐주시고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해주셨으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신부로 보낸 두 사람 앞에서 지금 하시는 것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로부터 고쳐주시고 맹인들을 보게 해주셨으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여라 맹인들이 보고 안전병이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그러면 믿지 마라 그러나 무엇만큼은 꼭 믿어야 되냐면 내가 하는 일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것만큼은 믿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만큼은 믿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다 나 때문에 의심을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을 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24절에 요한의 사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요한에 관하여 무리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너희들이 광야에서 보았던 게 뭐냐 너희들이 광야에서 보았던 게 침내 요한이 있었어요 너희가 본 것이 갈대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너희가 보았던 이 침내 요한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굉장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아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서 보았던 거는 뭐냐 선지자냐 맞다 너희가 본 그 선지자는 훌륭한 선지자다 그런데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일반 선지자보다 훨씬 더 나은 선지자야 이것이 그 사람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미 구약 성경에 이 침내 요한에 대해서는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신을 보낸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보다 앞서 보내는 내 사신이 있는데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침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닦아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여자보다도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을 낳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러나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이 말이 좀 앞뒤가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예수님의 길 닦는 사람이었어요 폐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침내를 주고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결혼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오로지 광야에서 살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외치다가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것은 침내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닦은 사람이에요 폐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막 예수님의 길을 닦았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으키시는 이적을 그는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킨 이적을 듣고 보았던 거예요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조금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요한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요한은 전혀 못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가지라도 봤으니까 그런 보는 부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잔치상을 막 잘 차려놨어 그런데 막 먹으려고 했는데 바깥에서 부르더니 집으로 데려가버리면 이 잔치상 차리는 데는 고생을 해놓고 숟가락 들어도 못 본 사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바로 침내 요한이 그랬어요 아주 예수님을 잘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득병자를 고치시고 눈먼자를 고치고 이것을 이제 자기도 보고 싶은데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숨겨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충실한 선구자 요한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식별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자기만을 위하는 무리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는가 지금 오늘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요한도 요한도 분별하지 못한 은혜의 왕국을 지금 현대 살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이 있다고 하는 말조차도 듣지 못했어요 구주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즉시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것을 그들이 궁금히 여겨 서 있을 때에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께로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이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품성 예수님의 영광은 얼마나 낮은 데까지 내려오셨느냐 하면 아주 최하위까지 내려오셨어요 그의 영광은 우리와 같은 낮은 처지에까지 내려오신 그의 겸비에서 나타났다 제자들은 그 기별을 전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야 하고 딱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보고 듣고 깨닫도록 여기 서 있으라고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면서 끝까지 겸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가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던데요 하고 가서 침례 요한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영광은 우리와 같은 낮은 처지에까지 내려오신 그의 겸비에서 나타났다 제자들은 그 기별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침례 요한이 아 하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에 다수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 순간 확 성령에 의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당신의 사업을 이와 같이 군대의 충돌과 또는 보좌와 왕국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통해서가 아닌 자비와 자아 희생의 생애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하실 것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이 자아 희생을 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침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갈 때 그들의 마음의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다고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이 비로소 깨달았어요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였다 일반 선지자들보다 훨씬 나은 자였어요 그 이유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멀리서 바라보았던 반면에 요한은 예수를 보았으며 그가 메시아가 되신다는 하늘의 증언을 들었으며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이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선지자들 무슨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선지자 이런 여러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속 선포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양잡는 제사제도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심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전했지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봤잖아요 그것은 큰 특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양잡는 제사제도는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까지만 해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까지만 양잡는 제사제도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더 이상 양잡는 제사제도는 이제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함으로 자기의 죄가 용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약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 성전으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양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기 손으로 칼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성막에 뿌리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침례 요한이 자기가 양 잡아 죽이던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두 시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가교 역할을 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시대를 잇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침례 요한 때까지만 양잡는 제사를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선지자 요한은 두 시대를 연결시키는 고리였다 구약과 신약을 그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교의 시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섰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의 사명은 예표된 희생재물로서 표상되어 희미하게 이해되어 왔을 뿐이었다 심지어 요한까지도 구주로 말미암은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요한이 그의 사명 가운데 발견하였던 기쁨을 뺀다면 그의 생애는 슬픔의 생애였다 그의 음성은 광야 이외의 곳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생활은 고독하였다 침례 요한은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뭐 결혼도 하지 않았고 일반 사회생활도 하지 않았고 일반 학교도 다니지 않고 오직 두루마리 성경연구에서 전한 것 이외에는 한 게 없어요 더군다나 그는 자신의 활동의 결과를 보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보다 큰 빛에 따르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을 목격하는 것은 그의 특권이 아니었다 눈먼 자가 시력을 회복하고 앓는 자가 나음을 잇고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나는 것을 그는 볼 수 없을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빛인 빛이 연의 약속 위에 영광을 발산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신 이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던 가장 작은 제자라도 이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특권을 받은 것이므로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께서 사람들 마음에 건설하시려고 하셨던 그것을 깨닫고 의심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순결을 당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자와의 싸움 자의생 자기 부인을 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지만 저희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옴 나이다 아멘